이제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저는 메이크업을 다 받고 왔고요. 제가 인도네시아 편을 시크릿 넘버 분들이 해주신다고 들었어요. 스페셜 MC를. 근데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번 주 잘 부탁드리고요. 다음 주부터는 또 제가 열심히 심플리컨토 MC로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호강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공연 잘하고 심플리컨토 시청자 여러분 한국에서 봬요. 감사합니다.